오늘 어떠세요? 네? 재밌어요. 오랜만에.. 조명과.. 자기소개서.. 전지소개라고.. 저는 01년생.. 이름이 진 리 외자예요. 어? 진짜? 네 외자예요. 리아 리? 네. 학교 다녀요? 네 학생입니다. 무슨 뭐예요? 미디어 영상.. 아이고.. 딱 굶어져끼셨구나.. 봉사가.. 누가 쓰리라고? 아니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.. 네 과장님 오랜만에.. 뒤로 돌아가.. 뒤로요? 아니 안 됐어. 미쳤다. 다스민으로 돌아가.. 한 발자마자 뒤로.. 뭐야? 상품을 버릴때 도착했어요...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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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저 언제 놀랄지? 뭐야? 사각사각은이지? 저 소리 좋지 않아요? 네 저 조용히 하세요. 아직도 안 바꾸고 있으면서. 우와! 중고 거 괜찮지 않나..? 규액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...신세계를 하더라구 그래서... 이건 부모상이에요. 근데 이게 뭐지 그 VX2000?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완전히 빨간색 되게 예쁘게 생겨요. 사흥이요. 네. 안 됐다. 진리야 너 숨... 형 우리만 나이 먹는 거 아니야. 우리 진리 씨. 가야죠 가야죠. 이건 부모상이에요. 이렇게 하고 나오고 조를 잃으면 된다니까. 어 영상 봐. 조를 잃으면 된다니까. 서로 잃으면 어떻게 좀 해봐요. 조를 잃으면. 아 너무 재밌었고. 여기 가까봐도 뭔가. 아 좋습니다. 언제든지 저는. 언제든지. 독거노문이야? 무슨 시간 많아. 백수대에서. 백수대에서. 백수대에서.